홈페이지 더 이상한 왜 이렇게 약간 닭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약간 아니 아니요 아까 바지를 입은 번라인씨 그리고 위에 양식이란 게 있다고 치맛까지 입어도.. 학교 담기 어 뭐야 뭐야? 뭔가 숙지나갔어 농구 이건 배구? 저건 족뿐까? 아 뭐야 이게 열쇠를 가지러 간다는 말이지 열쇠 아 갈렸다 부르켜주세요 야 책 들어온 것 봐 안 돼 아 덥다 근데 이거를 벌로 앞문으로 가겠습니다 야 포스트잇 없냐?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돼? 우리 노동꾼들 안녕 안녕 티큰치 들고 있어 티큰치 들고 있어 티큰치 들고 있어 이거 어디다 붙어 콜라 보류해버려요 아 수연아 나 언박싱으로 했다고 아니 니는 왜 안 돼 언박싱을 어 담에 빠져 야 우리 선생님 둘 가다 전복해 아 뒤고 갈 거야 하이 그럼 저랑 하이 귀여워 토끼 같다 아 최다미! 최다미! 다음 날! 오늘은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원래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버렸고 둘째 지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되면 8시 5분을 타야 되는데 이걸 타면 못 안 지각은 아니게 되는 지각이랄까? 나는 계속해서 나의 날을 놓고 나는 계란를 두고 나는 계란를 두고 나는 계란를 두고 나는 계란를 세워두고 취소하고 저는 계란를 세워 밥과 함께 이거는 저희가 만든 트리입니다. 9점! 얘는 저희 반 실장이고요. 그만 아까 줄게요! 속이 왜 이렇게... 아래서... 야, 코브라고 해줘! 아래서... 아니, 내리지 마! 야,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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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이거 이거 이거. 알았어. 뒤에 김준, 같이 찍혀. 무섭다. 이제 당황을 마시면 마사지 아니는 사이즈가 안 나요 날씨가 안 나illing 중 밥을 마실 수 없는 편 바로 밥을 마실 때 반죽하고 시간을 먹으면 금요일에 여기 사이즈가 안 나가는 편 배불러 gon기 가사는 네일에 안 돼 야 지수야 너 돌려 내가 지금 롤링테이퍼가 빠르게 할 수 있어야지 너희한테 물어볼게 근데 롤링테이퍼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 그거 할 때 하나의 중간이든 하나의 중간이든 너희가 마음에 드는 두 분에다가 너희 이름을 써 크게 짐작 해줘야 돼 내가 여기다가 그거랑 화이트 해주세요 화이트 필요하면 말해 얘들아 아 내 크기가 났어 내 침으로 나가도 돼 좀 음악스러운데 괜찮아 괜찮아 나 뭐하지? 민지 좋아 민지 좋아 나 빛이 잘 멈쩍는데 괜찮아 민지 좋아 나 빛이 잘 멈쩍 나 빛이 잘 멈쩍 아니 영상이야 나 진짜 잘 멈쩍 좀 오하 정답 보셨받 한 Fate 보셨받 예방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 왜 등신을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어디 갔는데 이게 심지어 이게 5초 배에 할인 된다며 얼마 이상 해야지 할인 된다는 거 아니야? 한 개는 못 사! 어 이거 엉덩이를 밀어내는 거 같아 이거 찍어야 돼 이런 걸 뭔 소리야? 야 너 지금 내 붕딕이들이 막 몰래 막 어? 너희 그건데 손은 그거 아니지? 아오오오오 이렇게 무섭는데 됐다! 대박! 우와 대박! 지금은 여기 제형이서 손중록 선생님, 그 수학 선생님의 카드를 뜯으러 가볼 건데요 언니 진짜 이거 뭐야 음료수와 약간 과자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뜯으러 가볼 건데 선생님이 주실지 모르겠어요 갑시다 똑똑해 니가 들어와서 말할 거야? 내가? 내가 똑똑해질게 아쉽거든 사주시면 뒤에서 일찍 보고서 나오시지 않는 것 같다 짠어 있었는데 앞에서 일찍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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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고 너무 귀여워 성공 우와 죄송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겠습니다 야 너무 예의없어 언니 이제 사올래? 안녕 네 네 근데 니 뒤지 못했어 네 네 네 오빠가 안녕하세요 이거 지수 방금 있어? 어 방금 피크니까 그리고 애들 저 뒤에 과자들을 가지고 학교 가는게 아니 근데 지금 건나리는 편입하고 있어 어 그리고 이것은 영수증 선생님께 드릴 근데 임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뭔가 말하기 더 어렵다 해봐 어디 알겠어 그니까 중독사한테 만원을 얻어냈는데 그 만원으로 필점에서 음료수라는거 사다보니까 그 만원이 약간 남기기도 애매한거야 그래가지고 만원을 다 쓰자 해가지고 꽉꽉 채웠습니다 죄송 꼭 키엄 그래서 마음 꼭꼭 채웠습니다 피크닛 여섯개와 과자 세 봉지와 그리고 선생님을 위한 것 두개 그렇습니다 과자 파티 하려고 하는데 색상에 이상한게 보이지? 색상에 이상한게 보이지? 색상에 이상한게 보이지? 이상한게 보이지? 이상한게 보이지? 뭐지 이게? 또 다음 날 또 다음 날 정리를 위해 초등학교 스케줄 에어 진짜로 슬픈 눈빛 왠지색깔 할래? 네 그 색깔 괜찮아 이렇게 가온 야 뭔가 이렇게 충전받아 캐릭터처럼 생겨 빨리 밑에 어차피가 줘 오 나 얘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10반 대표 귀여운 궁이 변채입니다 아니고요 거짓말이 나가봐 야! 아니 지수연은 우리 반 반장 지갑쟁이입니다 미안해 나 니 롤링페이퍼 짧게 썼어 야 나 너 롤링페이퍼 여기까지만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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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푼지오슬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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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어울리는 어? 예쁜지 진짜? 어? 예쁜이 가야겠다 야 아무도 안 봐 어울려 너 이제 마무리하자니까 인사해 빨리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아 급하여 정민아 국칫동 있어 미니언니 정민아 국칫동 있어 미니언니 정민아 국칫동 미니언니 정민아 국칫동 너무 귀엽다 태그 잘めて Zust 조화 오후 연esen 뭐야? 불빛이 나 얘들 왜이래? 무섭게 살아내야? 왜그래? 우린 신식사람이잖아 21세기사람 나 지금 신식이야? 일단은 일단 현대사고 싶을까? 우리도 왜이래? 나랑 모르는거 아니네? 야 양발잡이 너 나랑 똑같은거 했어 예예예 그건 너무 불러와 너무 가까워 뭐지 이거? 젠미니 젠미니 자리 뭐 이? 겁나쁘네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찾아봐 아 좀 약해 나 세게 해야지 이거 그냥 주작 아니야? 아 지영이야 야 이거 안 된다 야 이거 갑자기 안 돼 아무도 기대 안 해서 그래 비싸만 했어 15명이야 갑자기 끼어 끼어 오 된다 우와 봤어요 여러분? 웹포 쓰레기네 됐지?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숟가락이 안 풀어봐 어 뭐야 아 진짜 뭐재미다 쟤 많나 이러니까 쓰레기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쟤 수가 없잖아 야 쓰레기를 만들었네 야 이런 제트 제트로 야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여자안나 지금은 몇이지? 아마 7시 5분 오늘은 넷째 날 없겠지? 아닌가? 안녕히 계세요 5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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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나한테 저거지 나림꿍 빨리 나누라꿍 나림꿍 지금 뭘 하시는거죠? 우리 카운 오빠 우리 카운 오빠 님이 산타에요? 당연하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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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한국사 시간 친구들 영화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뭐냐 폴라우리드 말고도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친구 있어요 포톤을 만들었거든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그냥 휴대폰으로도 찍어줍니다 하하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하하 하하 조민지씨가 촬영을 찍었습니다 플라로이드 굿 도가쌤을 찍어야 대박날거에요 하하 후에 인사해주세요 하하 아 그럼 시작OOM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근데 약간 뭔가 삥 느끼는 느낌 해이크 어떻게 만들 그리우셨고 그리를 신혜가 오늘 나 오늘 학원있음 나린이 어디봐?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에요? 저 건나린이요 남친있어요? 네 누구요? 너요 전 남친 따로 있는데 남친 따로 있는데 끌까 이제? 인사하자 하나 둘 셋 타 잘 타 잘 타 붕붕붕 싱싱싱 털리는게 너무 좋아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 편집 다했어요 힘들죠? 그게 주관장의 일이에요 미안해요 소리 너무 싫어 주원아 손감아줘 우리 사길까? 니 소리 더 사라 얘들아 제발 좀 유튜브 멘트 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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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혼하게 했어요 났어 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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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주 재미없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지수연씨 그리고 그의 애인 신혜원 지금 작업 중입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산타의 수영을 먼저 산타의 수영 만들어줄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발사로 가장 레솔을 갈겁니다 여기있네요 갔습니다 짠 포토타운할 포토타운할 고수가 고수 소수 모두 우유 nonprofit 아 i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